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던 고용주 변호사 고용주 변호사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무한한 헌신에 앞장서고 계시는 행동하는 보수우파의 지성 고용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5천년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대위협을 이룬 인물이다 라는 성명과 함께 주사파 문재인과 잡범 이재명을 박사를 냈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적 창출을 잇는 위협이자 반일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을 일거에 날려버렸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통찰과 용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안보 경제 동맹 두 축 중 하나가 될 한미일 삼국 동맹의 주도적 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 군사 외교 반도체 공급까지 논의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블럭을 탄생시켰습니다 미일동맹 1951년 한미동맹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나토에 준하는 획기족 동북아 안보 체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 이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퇴행적 반일 선동책을 일거에 퇴출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외교무대인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화답했습니다 독전적 세계 최강국이자 인권국가인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 거비마다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합의를 돌출해 온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돼 미일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최초로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입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으로 풀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다름 아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 논평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합의 돌출해 세계에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야역은 물론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한 신냉전을 확실히 제압하는 세계 주요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셋째,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세계적 기적인 경제 도약 번영에 이어 세 번째로 한반도 5천년 역사에 기록될 위협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한반도 최초로 서민에게 자유를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건국 농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전 국민에게 개인 재산 보유와 문맹 탈출을 제공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빈 국가를 최단 시일 내에 부국강병 국가로 건설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대대선선 누리게 한 국민정신혁명 살신성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자유번영에 기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대한민국 외교 역사를 새로 쓴 통찰과 강단의 빛나는 지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넷째, 몽상적 좌경이념으로 중국만을 흠모하다 혼밥 외교 신세에 국민들과 기업들에게까지 굴욕과 피해를 입히고 대북 퍼주기, 굴욕 외교 등으로 국고를 탕진한 문재인과 초유의 잡봄,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한민국 역사와 정당사에서 최대의 국가적 수치와 피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해체되어야 할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번영 70년사에 흑한삽, 흑한삽 버텐일이 없고 이미 한미일 글로벌 동맹에도 국민 갈라치기용 반일선동 국민 안보 부담 주장밖에 하는 게 없는 더불어민주당 동맹도구로 독자적 부담은 훨씬 줄고 안보와 경제는 더욱 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해체되어야 할 정당 석고대제하라 자, 고용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이성명은 조선일보와 또한 문화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만화책까지 해서 게재가 된 자유민주당의 작심성명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의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당원으로 입당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자유민주당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 웰빙, 국민의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저 웰빙들 그래서 자유민주당 같은 보수우파 대한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변호사의, 고용주 변호사 자유민주당의 여러분들께서 좀 후원도 해주시고 입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